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프라인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김미야입니다. 진짜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들었는데요. 사실 육아를 하면서 살균기나 이런 걸 따로 사기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살균기가 정말로 그냥 젖변 살균기 이런 용도로밖에 많이 안 쓰였잖아요. 근데 저희 프라인테크는요. 오늘 보여드릴 건 정말 모든 제품을 살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제품 V-Layer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시대에 사실 꼭 필요한 제품이죠. 살균기, 자외선 살균기예요. 손에 닿는 어디든 아이들에게 안전한 99.9% 살균이 되는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V-Layer 살균기인데요. 지금 먼저 한번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벼운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3가지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핑크, 그리고 스카이블루, 화이트인데요. 약간 파스텔톤으로 되어 있는 건 핑크든 조금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우리 화이트는 조금 유광의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집에 간단히 놓기에도 이게 어떻게 살균기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전혀 안 들죠.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렇게 놓고 오늘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밑에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살짝 약간의 블루핏이 돌고 있습니다. 이걸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이런 저희 유가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그냥 온갖 장난감들을 다 넣어가지고 살균을 같이 동시에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꺼지는 소리 들었죠? 5초면은 99.9%가 살균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자외선으로. 저희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희 젖병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외선으로 살균을 똑바로 해주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자외선은 99.9% 그냥 세균의 DNA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세균의 DNA를 어떻게 없애요? 이 자외선은 저희 특별하게 만든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외선 노출 그거 아예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들기만 하면 자외선이 스스로 꺼집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누르게 된다면 큰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나 이렇게 좀 큰 기계들을 저희가 이렇게 들면서 살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에서도 실제로 유모차의 살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백화점에서 쓴다는 거는 정말 믿을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보시지 않을까요? 근데 V-Ray의 특수 저희 이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 안에 사실 모르고 그냥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어? 아이들한테 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미리 깨놨는데요. 지금 깨트린 램프 안에는 깨진 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미리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뜨리거나 아이들이 좀 다칠 염려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엄마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사실 2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시고 한 4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이들 핸드폰 많이 만지잖아요. 아이들 유튜브 봐야 되죠. 우리 이런 태블릿 봐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한 번 켜서 이렇게 놓기만 해주시면 광범위하게 됩니다. 이 한 공간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자외선 차단, 자외선 살균기이기 때문에 이 살균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 한 공간에 있음으로써 이 태블릿 PC는 살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초 안이면 모든 게 이렇게 살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균이 되면요. 삐 소리가 나면서 꺼지게 돼요. 이런 좋은 게인 등을 우리는 이 태블릿 이외에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런 장난감도 이렇게 들어서 그냥 5초만 놔주세요. 5초면은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자외선으로 차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젖병 살균기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실까요? 젖병 살균기에 젖병을 놓게 되면은 거기서 자외선 차단이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이 되면서 자외선으로 팍 살균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세균들이 팍 싸우면서 그 DNA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걸 차단을 시킴으로써 세균들이 팍 번식을 막고 그리고 세균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외선으로 살균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저희는 진짜 혁신적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서도 그리고 과정에서도 아이용품뿐만 아니라 어른들, 핸드폰, 그리고 저희 그냥 밖에서 나갔다 오잖아요. 이런 옷 같은 거에도 살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안 좋은 게 손이잖아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핸드폰 그리고 뭐 이런 리모콘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빛도 가능하시고 어떠한 제품이든 이 V-Ray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요즘같이 살균이나 세균에 되게 좀 많이 민감한 시기이잖아요. V-Ray로 한번 살균을 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V-Ray로 함께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